에잉? 어떻게 하루만에 나한테 이렇게 따라잡히지? 너무 시시하잖아? 혹시... 재능이 없나? 뇌세포에 이상이 있나? 똑똑! 곤준호님 머리샘세포님 계세요? 똑똑똑! 뇌세포님 오게끼 데스까? 고꾼이 이른데스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나보네. 야레야레. 없으니까 나한테 졌겠지. 너무 시시해. 어떻게 하루만에 나한테 이렇게 따라잡히지? 그래 모든 건 다 나한테 돌아오는 법이지 내가 저랬으니 오늘 저렇게 당하는 것 왜 안나오지? 어떻게 하루만에 나한테 이렇게 따라잡히지? 너무 시시하잖아? 혹시 재능이 없나? 뇌세포에 이상이 있나? 똑똑똑 곤준호님 머리세포님 계세요? 똑똑똑 뇌세포님 오기기 되스까? 고고니 이른데스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나 보네 근데 나도 노력을 하긴 했는데 사람들이 노력을 하나도 안해서 노력하는 천재가 이길 거라고 그러니까 후옥이 너무 상했었어 너무 시시하잖아? 혹시 재능이 없나? 똑똑똑 곤준호님 머리세포님 계세요? 똑똑똑 뇌세포님 오기기 되스까? 억지에 이런 데가 억지에 있게 있으니까 없나 보네 불안이네 불안 3스텝onna 너무 시시하잖아 혹시 재능이 없나? 뇌세포에 이상이 있나? 똑똑똑 봉준호님 머리세포님 계세요? 똑똑똑 뇌세포님 오기기 되스까? 많아 이수니까 이수니까 없나보네